첫 번째 1위, 보여주세요. KBS 뮤직뱅크 2년 6월 2주, 누굽니까? 세윤이 형, 세윤이 형. 세윤! 세윤! 운명 대쉬. 뭐라고요? 운명 대쉬. 50% 정답. 워낙 쿨이 히트곡이 많아서. 맞아요. 지금 뽑아내시면 됩니다. 나래, 슬퍼지기 전에. 슬퍼지기 전에. 슬퍼지기 전에. 슬퍼지기 전에. 슬퍼지기 전에. 슬퍼지기 전에. 실패. 슬퍼지려 하기 전에. 대신. 정답 아닙니다. 정답 아닙니다. 아니지. 은혁. 은혁. 점포 만보. 점포 만보입니까? 임대 점포. 정확히 얘기하세요. 점. 포. 만. 만보인가? 만보인가? 물어보지 마시고요. 혼자 힘으로. 네. 점포. 만보. 실패. 넉살. 실패. 태양. 태양. 실패. 아니야. 아우디야. 나는 점. 오. 자 여러분. 힌트 들어갈게요. 생구수호. 네? 생구수호. 날의 넉살. 날의 넉살? 신. 신. 여자 남자? 오. 그쪽 결의. 세율. 세율 됐다. 뭐지? 먼저 나갈게. 해석 남녀. 해. 쉬. 쉬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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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확히 얘기하세요. 대시. 대시는 이상하잖아. 대. 쉬. 정답입니다. 오케이. 실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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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석 남녀. 대. 시. 정답입니다. 대시야? 진짜로? 정답입니다. 대시다. 대시라고 한다. 대시. 대시. 시에요. 대시라고. 대시라고. 둘 중에 하나 골라주시기 바랍니다. 해석 남녀. 해석 남녀. 대시로 주세요. 대시로 주세요. 대시대시. 신대시. 가르쳐줘. 가르쳐주면 돼. 대시. 대시가 터져. 어차피 가르쳐줘도. 은영아. 도와줘. 같이, 같이, 같이. 대시대시. 아이고, 은영아. 제가 아바테에서 동협 형 자리에 있어서. 이 마음을 정확히 알고 있고 시작 전에 좀 알려줘요. 골반에 그냥 이렇게. 그렇지, 그렇지. 오 마이 갓. 가시면 됩니다. 더 소름 끼치러 오케이래요. 자, 갑니다. 가시면 됩니다. 오케이. 블랙. 블랙. 무대. 몇 일일지? 마지막 예! 있어. 뭐야, кров는 말이야. 픽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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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랑한다 그 말은 나도 먼저 하고 말 거야 성공! 성공! 누가만 출치 않아도 시잖아 운명 잘 돌렸어요 상암 월드컵 경기장에서 3대0으로 한국이 이고나서 나왔을 때 모습 많이 있죠 많이 고르는 거 많아 많아요